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민주당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고위원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같이 정말 깝깝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병조 같은 경우는 4선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계엄령, 이딴거나 지금 운운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겠죠. 김민석이는 대툼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유죄가 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1기 때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가 막창의 길을 봤었는데 2기 같은 경우는 1기보다 훨씬 더 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막창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물론 이제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재명한테 그런 식으로 들러붙어서 최고위원 자리까지 받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까지 해먹었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의가 그렇게 이재명 한 명에 의해가지고 좌지우지가 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10월 달에 그리고 또 9월 말에 재판 결과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애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죠.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말에 나오게 되는 선거법 위반. 여기에서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일단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재판부가 범죄 혐의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한 재판부가 총대를 매고 일단 유죄 판결을 내면 그리고 그것도 유죄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서 당선 무용이 날 만큼의 그런 식의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 한 가지 케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서 일단 그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리고 또 위중교사가 됐거나 여러 가지 지금 연관되어 있는 다른 재판부들도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힘을 얻고서 자기 소신껏 재판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거나 위중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위중교사는 아예 그냥 위중을 했던 분이 실토를 했고 그리고 녹취록까지 다 확보해놓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사진이나 그리고 또 뭐 영상이나 회의록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판만이라도 정확하게 일단 재판부가 결과를 내주면 다른 재판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힘을 얻고서 더 소신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에서 담당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재명에 관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 뭐였어요? 이재명 부부를 쌍으로 소환조사를 했던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원지검이 지금 시점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촉구하기 위한 게 오늘 제 영상의 주제인데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김혜경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김혜경이가 이렇게 설칠 수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그 재판부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진작에 한 13일 정도쯤에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재판 직전에 변론을 갖다가 추가한다라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게 또 세워라 내워라 늦어져서 예상이 되기로는 9월달 초에 나오겠거니? 라고 예상이 되는 것뿐인 것이고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13일 날 김혜경에 대해서 김혜경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명백하게 벌금이 선고가 된다면 김혜경이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나와가지고 설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자기가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선고가 살짝 이제 늦춰져 있는 그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 증거가 바뀐 것도 없고 증언이 바뀐 것도 없고 명백하게 자기가 유죄가 나올 게 뻔할 뻔자임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이 어떻게 저렇게 설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해봤자 니들이 어떨 건데? 내가 뭐 해봤자 재판부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어떤 당당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요. 김혜경의 저런 어떤 교만함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원인이 재판부에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7일이었습니다. 7, 7 이 두 개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소환 통보를 7월 7일에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재명과 김혜경 측에게 날짜를 갖다가 무려 4개에서 5개 가까이나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1개 날짜를 제시를 해주고 거기 조금 빨리 갈 거냐 늦출 거냐 뭐 이 정도인데 배려를 해준 거죠.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한테 4, 5개씩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4, 5개씩 줬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까지 검찰이 이재명 측에게 양보를 했고 일정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김혜경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재명과 김혜경의 문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또 프레임이라고 하기에는 저렇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소환 조사 통보를 할 때 이런 언급도 했다라고 합니다. 형사수송법 200조랑 242조. 이 두 가지도 굳이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수송법 자체를 이제 언급함으로써 내가 왜 지금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김혜경을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랑 당위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사수송법을 직접 언급하고 날짜 또한 4, 5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이재명 측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4, 5개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게 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99.9%의 확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이재명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케이스가 다르죠.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하기는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끝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검찰 쪽에서는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4, 5개 정도의 날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 근거랍시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전당대회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날짜만큼은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수원 직원 같은 경우는 대본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또다시 소환 조사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전당대회 날짜랑 겹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으면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자기 지금 일극체제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재명 버전2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뭐가 가능한 거예요?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원 직원에서 강력하게 이재명과 김혜경 두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하고 그리고 두 부부 지금 다 엮여있는 범죄함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김혜경이만 엮여있는 것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대신 법인카드로서 결제를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이다. 요게 이제 들어가 있지만 두 사람이 지금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배소연의 월급 배소연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 월급이 전부 다 싹 다 국고손실죄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월급만 하더라도 3억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용차 김혜경 씨가 탔던 거 그 일자까지도 전부 다 기록한 거를 우리가 계산해봤었을 때 5천만 원 가까이나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랑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은 과일 사 먹고 뭐 했고 뭐 이랬다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만 따져보도록 무려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이철 합쳐봤을 때 얼마가 지금 되게 되는 겁니까? 배소연 월급에다가 관용차에다가 업무 추진비랑 법인카드까지 해가지고 무려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억 정도를 갖다가 횡령을 하거나 국고손실죄 혐의가 있는 게 이재명과 김혜경 두 부부의 범죄 혐의거든요. 일반 국민들 아니 일반 국민들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방의 어떤 시의원이나 구의원 정도만 되더라도 진작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수원지검의 형사 또 6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 쪼개기 후원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쪼개기 후원금.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 한꺼번에 이재명한테 후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법인을 총동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쪼개기로 후원금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 그것도 지금 이제 수원지검 6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쌍방울, KH9룸 그런 시리즈에 연관돼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원지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수원지검에 지금 당장에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 기소가 됐거나 수원조사 통보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무려 범죄함의가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횡령에 대한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또 쪼개기 후원금 두 개에 대해가지고 기소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바쁘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검찰을 흔들었고 이미. 그러니까 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한도 7명, 8명 가까이는 지금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그냥 공수처에다가 고발 조치까지도 하고.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니까 판사까지도 흔들고 판사까지도 지금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속태인 표현으로 뭔 줄 타나 보다. 진짜로 자기가 구속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현주의 말 맞다나.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민석의 말 맞다나. 유죄가 안 나올 것이 100% 확신하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겁박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또또하게 100% 유죄라고 한다면 재판해라. 빨리 좀 재판해가지고 빨리 좀 재판 결과 나라. 나 그러니까 유죄 받아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끝내겠다. 일으키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유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법인카드 문제만 보더라도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도 지금 법인카드에 대해서 두 가지나 걸려 있죠, 그렇죠?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했다. 10만 4천 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사줬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3억 9천만 원. 그거 두 가지가 김혜경한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당주의 법인카드는 누구의 것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에서도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는 직무상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사겠죠, 그렇죠?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라고 한다면 경기도 업무와 관련된 걸로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이 됐거나 김혜경 두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법인카드를 유효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인의 얘기가 아니라 법률가의 얘기입니다.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봤을 때 무슨 초밥을 갖다가 처먹고 소고기를 처먹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수원지검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분명히 이재명 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이거 편의를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의 소환조사 통보를 하고 그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바로 그냥 기소를 쳐가지고 하루빨리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사적으로 공무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매듭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찰이 사는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